여러분들께서 그 달력을 못 쓰면 그 8월 8일이 목요일입니다. 올해가 그 값진 년입니다. 또 8일이 되면 날짜일 수도 또 그날 그 값진 일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푸른 용의해에 그 푸른 용날이 오는 셈입니다. 시작부터 그 상서롭고 특별한 그 기운이 예감이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60갑자의 그 대박 터질 그 묘한 이런 암시뿐만 아니라 8월 8일의 그 조합에서는 그 수비학적인 그 행운까지도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대박 터지는 그 숫자 8의 그 설명은 또 오늘 그 생략을 해도 또 충분할 것입니다. 그만큼 그 여러분들께서 그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흔히 그 올해 같은 이런 행운의 해인 이 청룡의 해는 60갑자의 그 구성에서처럼 60년에 그 한 번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청룡의 해의 그 날에서도 이렇게 청룡의 날이 그것도 그 8월 8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쌍으로 그 돈복의 축복을 암시하는 이런 날 또 오게 될 그 확률은 굉장히 그 드물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. 더욱이 그 요일마저도 동해바다 그 청룡의 방위인 그 목요일이 이렇게 오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달력의 주기를 그 참고를 하고요. 또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주기의 그 최소 공배수를 그 계산을 하면 수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수만 년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 대박 터질 암스가 올해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8월 8일 목요일 그 값진 년 값진 일이 되려면 이건 그 우리가 그 사는 동안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수만 년에 그 한 번씩 찾아올 테니까요. 결국 우리가 그 사는 동안에 오래 또 이런 날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바로 우리는 그 큰 행운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제목의 그 천 년에 한 번 찾아온다고 그 표현을 했지만은 이때 그 천자의 그 암시는 999 다음에 시작이 되는 그 1천 천자의 그런 국한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. 이때 그 사용된 그 천자의 암시는 천금만금처럼 우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급의 시간이 그 압축된 그런 의미로서의 그 천자일 것입니다. 수만 년 만에 그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운의 날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. 기왕이면 또 의미부에 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 또 영양가 있게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빛이 나는 그 새 동전 8개를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. 이렇게 준비된 동전을 그 8월 8일에 집의 그 햇드는 그 동쪽 구역 한 곳 정하셔서요. 그곳에 그 동전을 그 쌓지 마시고 그 펼쳐서 그 8개의 동전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그 다음날 이 동전을 모두 그 집에 있는 그 저금통에 넣어주실 때 그때 또 아주 좋습니다. 돈복을 무량수처럼 또 헤아릴 수 없이 크게 그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또 얻게 됩니다. 또 이날 그 로드를 사실 분들은 그 용의 시간에 또 시간을 맞춰주시면 너무 좋죠. 용의 시간은 그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의 그 두 시간을 그 용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. 또 8월 8일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비린 것 잡수시는 것은 그 하루 정도 미루어 주시면 좋겠죠. 그리고 부부관계 같은 이런 것도 하루 정도는 또 미루시면 좋고요. 또 카드로 무언가를 그 구매하는 그런 일들 또 미루면 좋습니다. 외상의 암시를 또 이런 그 길한 날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. 집에서는 그 소리가 날 일들 사람 간의 그 다툼이나 또 분란이 될 그런 일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간에도 또 이런 날은 그 칭찬만 하면 좋죠. 그리고 이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조용한 그 피아노 음악 소리를 그 소리를 줄여서 꼭 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집으로 물처럼 그 재물운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풍수 암시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8월 8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꼭 장을 보시면 좋은데요. 장을 보실 때 그 두부와 과일을 꼭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. 과일은 그 붉은색이 좋구요. 또 포도송이처럼 또 주렁주렁 그 알찬 수확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도 또 아주 좋습니다. 구매 행유를 통해서 또 두부와 과일을 또 사게 되면 집으로 또 재복을 크게 그 끌고 들어오는 그런 그 풍수 암시를 또 우리가 얻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8월 8일 그 특별한 날 꼭 놓치지 마시구요. 집으로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그 기릴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.